아니 뭐 니꺼네꺼 어딨어? 그냥 닫어 돌아가자 자자 바로 잔데? 야 근데 우리 아이템 다 어디갔어? 오니? 저기요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저기요 오우야 쓰리툼 저기요 들어와 뜯뜯하게 데펴놨어 여기 밑에 뜯으라니야 어디갔어? 땅 어디잉? 이오잉 이오잉 탈주를 시작한다 야 나가면 안되지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진짜 튕겼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자 진짜 자 이거 자야돼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흠 흠 흠 우리가 파티하니까 게임도 헤리드에서 튕겼다 와 우리가 낙시하니까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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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좋아 근데 우리 그거 해야 되는거 알지? 돈 벗겨놨다가 우리 딸기 사야되는거 알지? 알렸뚜있어 야 해보자 와 피온다 피! 피온다 피! 흠 흠 야 너 야 나 방금 뭐야? 흠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 나무 캐라고 얘들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아무도 일을 안해 아 아무도 일을 안해 아 아무도 일을 안해 흠 흠 흠 아니 나 일하고 싶어도 나 도구 누구한테 다 뺏겼다고 흠 흠 f 에반데 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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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래 이쯤 되면은 돈 한 천원씩 있어야 되는데 버텁판! 야 버텁판 조작이 왜 안.. 그거 조합이 왜 안 떠 우리? 그거 농사 레벨이 딸려서 농사 레벨 딸리는 거 자 이것은 비밀이다 아 그러네 몰래 하나 캐버렸다 이거가 살짝 줄어드는 거 같다 어 누가 계속 쓰는 거 같아 뭘 써? 뭐하니? 나 안 써 누가 물어봤어? 원래 방귀끼더미 상낸다 하는데 너야? 맞아 어? 인정을? 왜 이렇게 당당해 너 나 돈 다 써갖고 지금 분무게도 없고 곡괭이도 없고 이거 있는 거라고 패초하고 수액하고 나무하고 섬유하고 빵 하나하고 도끼밖에 없어 진짜 해파티 한 번 해봐도 되나요? 진짜 해파티 한 번 해봐도 되나요? 재미없어 그거 돈 좀 살려면 돼서 직접 날짜가 돼야 돼요 야 패니까 장어를 갖다주래 설마 오늘 저녁에 막 응 응 아니야 너랑 하고 싶어서 피디만 보면 안 되지 쓰레기 돈 언제 다 터졌냐 부득부득 이쯤되면은 연세 쓰레기 똥범 아니야? 부족하다 아 깨진아 겹탔어 얘들아 돈이 좀 까는 거 같지? 내가 써도 나와줄 수 있어 야 쟤 또 빵 쌌나 아 빵 좀 사지마 오 릿지나한테 시켜줬어? 야 돈 벌었어 왜 이렇게 빵 쌌나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오 왜요? 아 존나 헬파티네 여기 아 백끼도요? 아 여기 존나 헬파티네 생각이로 어? 나 고고 왔겠다 얘들아 돈 벌었어 잘했어 우와 가능해주면 나밖에 없지? 응 월요일날 귀여워해줄게 돈 벌면 해야되는 게 가방 업그레이드라고 들었거든 친구들아 아니 가방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하세요 마시겠어요 어차피 오늘 문 안 열었어요 뭐니? 아 까비 내가 먼저 가서 씨앗 다 살렸는데 문이 다 쳐줬어 너 설탕 당근 키워 아니 설탕 당근사 설탕 왓더팍 설탕 당근사 설탕 당근사 당근 아니 그것보다 우리 그거 해야 된다니까 뭐? 축제 때 딸기 사야 된다니까 그 기간 못 맞춰 뭘 버려 그게 제일 돈 많이 나오는데 아니 겨울되면 이제 못하잖아 겨울되면 못하는 건 둘째치고 그게 주의원이 짭짤하자니까 뭐래서 요래서 집이 다 텅텅 됐어 아이씨 집이라도 남겨놔 얘들아 일기예보도 보자 아 지지마 야 정경님들이 꾸으신지 안 꾸으신지도 봐야되고 날씨도 봐야되는데 대체 뭔짓을 해놨길래 그쪽엔 없어요 야 왜 다 주워놔 야 아니 무슨 상자를 숨겨놔 오늘 왜 안에 있는거 다 빼는데 골프 아 저 위에 있던거야? 왜 저 위에다 갖다놔 내가 안 갖다놨어 저 위에다 갖다놨는데 저 위에 있어 천천히 저 김밥을 진짜 해보라고 아 여기 전날 개 헵파티네 씨발 욕하지 말라고 아 욕하면 안돼 이거 삐처를 해주세요 아 개가 아 이씨 짱짱하고 장수기 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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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편집이 아닙니다 아니 이 헵파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못해 잠을 자 아니 도예스 저거 어디다 숨겨둬야 여기 티비 하나 있는데? 아 편집자 굴리면 되지 안돼 편집자도 힘들어해 아 개꿀지 야 고용한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악덕 상상도 아니고 맞잖아 뭔 악덕이야 고용한지 별로 안됐지 아직 돈을 안 졌지 아직 돈을 안 졌지 아직 돈을 안 졌지 그럼 질려야지 뭐하는거야 어떻게 애쳐나가는지 알아봐야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근데 티비 어디왔어 티비 티비 찾으려면 어 60초 아 티비 요즘 것들은 티비에만 의존하고 나갔다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스마트폰이지 티비 티비야 스마트폰이 어딨어 있어 있어 없어 내가 보여줘 얘는 그지깽깽이라가지고 핸드폰도 없다고 어 유윤아 해버폰 공짜폰 몰라 공짜폰 핸드폰이겠지 인자폰 인자폰 모든거 없애버려야겠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 내가 먼저 방금 뭐야 아니 본래그가 내 진 아니 어차피 빨리 가봤자 어차피 상정문 안 열렸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야 야 줄 서 줄 서 야 내가 먼저야 쓰레기통 내가 먼저 털거야 기다려 뭔 소리야 가방 내꺼야 와 조자 콜라 아 우리 둘이 하자 우리 둘이 우리 둘이 털 땐 소리다 터는 소리 왓더 파악 아 안 되는거는 아 아 경쟁이다 아 너 좀 저리 가요 엠베베베베베베 엠베베베베베 엠베베베 엠베베 약이나 사야겠다 일단 저희들은 거기로 가라 난 약 사러간다 약 사러간다 없애버리겠어 아 약 좀 빨아야지 아 뭐 약을 빨아 약 좀 빨아야지 지금 충분히 뺀거 같은데 엠베베베 아직 부족해 부족해 더 빨아야돼 이거 어? 더 빨아 야 근데 물 안줘? 아 몰라 흔들아 했지 문어야 아니 물 안줘? 아 몰라 나 못 죽어 아 야 산대 잘 쏘라 이 산대 쓰기만 해봐 바로 치트저벌 넘어가 버릴거야 아 가방 마렵다 지금 예민해 20분 남았어 에이 아씨 이치 야 탕지됐어 안되겠다 아 개쿨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 내가 좋은 곳에 썼어 탈병원은 어? 어디다 썼는데? 씨앗 야 이 새끼야 야 좋은 곳에.. 아 5 15 1 20 22 21 22 23